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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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아! 아흑! 아흑! 아... 전혀 안아파보이는데 갑옷 때문에 와 왜이렇게 멋있게 등장해 이거 시공의 폭풍이다 근데 이제야 좀 주인공다운 포스다 나의 갑옷이 야 이거 잡아야되요 회오리 그러면 진짜 와 개멋있어 뭐야 오오 오 개멋있다 크샬다오라 얘 얘 왠지 잡으면 장비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애 와 헷간지 약점이 꼬리일까 맞추기도 어렵네 다 약점이잖아 저 고맙다 샬다오라 어떻게 공격하는 패턴인지 잘 모르겠네 기상으로 내려오긴 하는구나 기상으로 내려오긴 하는구나 오 쉣 뭐야 이건 어우 더럽게 아프네 흣 옆으로 뭐야 이거 아 분노구나 와 와 이 회오리에 맞으면 아프겠다 아닌가 아뇨 아뇨 방금 스테미나 라이츠 먹고 있어가지고 스테미나 안단거에요 아우 제길 맞을게 아니었던거 같은데 저건 무한반복패턴이야 저건 무한반복패턴이야 뭐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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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복 아 아 아 나 꿀벌레 와 뭐냐 웹박쌤 와 뭐냐 웹박쌤 어 물량 만들어야 돼 어 물량 만들어야 돼 기상 내려왔을때가 승부타이밍이구만 바람때문에 바람 근처에 가면 안되고 와 되게 멋있다 보스 와 개쩐다 이거는 잡기 너무 어려운데 보스가 얘는 호그노비 아니네 얘는 그냥 쎄다 오우 얜 진짜 빡세다 두발씩 쏘는거는 너무 욕심인거 같아 한발씩만 쏘고 튀었다가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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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오케이 스테미나 아끼고 스테미나 아끼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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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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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이쪽으로 오는거 아니지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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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보여 오 얘 뭐야 얘 어디있냐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굿딜 튀나요? 오케이 일단 첫 페이지는 넘겼구만 아 물량이 없다 아 일단 들려야겠다 아이템 박스 좀 아 곡사! 곡사 쏘는 맛이 쏠쏠하다고요 여러분 은근히 좋아 옆으로 오케이 몰리면 안돼 좋아 좋아 앗 으으 두번 물어뜯는구나 복사 쏘고 위험해 어 위험해 괜찮아 꼴벌레 있어 좋아 좋아 기다리고 호 뭐 달리기가 왜이렇게iven거야 역시 강철 사망 직장 사망 예술 erg ett Glad 사망 아 뭐야 아 좁아가지고 맞았어 아 젠장 아이템을 충분히 챙겨가지 않는 나의 불찰이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일단 장작 해주고 비약 써주고 휴대식량 씹어주고 가면 원상태 오케이 가자 가자 라이츠 먹고 라이츠 어딨어 아 라이츠 저쪽에 있겠다 여기서 포션 왜 없어 뭐야 가져왔는데 어 비약 시음했어요 뭐야 왜 여기 있어 어이없네 띠용 됐다 깜냥이가 마셨다고 가자 가자 이번엔 깨자 라이츠 일단 먹어주고 오케이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 마비 위형을 챙겨올걸 그랬어요 아 왜 아 왜 아, 이리와 도망가하나 네, 도망가하나 라고 했다 그렇지 그렇지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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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하지마 아 아 아 왜 아 스턴 무엇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거짓네 오오 오 오 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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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으음 깜짝이야 이게 뭐지? 무슨, 무슨 마비까스 얘 일로 와야된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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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마비까스! 도까비! 해! 됐다 기회다 아, 하늘 나면서 성각 쓰라고? 오케이 오! 개꿀 개꿀팁 감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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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2대, 아, 풀려, 풀려, 풀려 오케이 나이스! 천재인가? 아 됐어 오, 다시 떨구고 계속 떨구, 계속 떨구,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아, 풀려라 쬐기춘 야, 이번판 완전 좋은데? 느낌이 좋아 일트각이야 오, 예 형님, 일로오셔야죠 깜냥이 괴롭히지 말고요, 야 야, 괴롭히지 말라고 아, 나한테, 나한테 오지마 아 오케이 오케이 형광탄 아끼고 아끼 똥농이 되진 않겠지 넘어져라 오! 활 튕겨나온거 뭐야 어차 넓은곳으로 오, 쉣 뭐야 버그처럼 가네 안보여, 안보여 거기 있다는건 정도는 알겠다 다음 나르는 턴에 성광 써야겠다 다음 나르는 턴에 성광 써야겠다 그렇지 야, 불어 야, 불어 오케오케오케오케 드래곤 드래곤 피어스 한 번 더 안쓰고 제끼어 아, 바보 그렇지 굿딜 넣었다 기다리고 오오오오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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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또 날아 떨어져 임마 오우 쉣 나이스 피지컬 자살 낳고 호우 형아 형아 이거 힘들어하니? 어디야 어떻게 쫓아가 어떻게 쫓아가 뭐야 쫓아가 어떻게 쫓아가 길 알려줘 크으 형님들 쉬운데요? 하하하하 생각보다 쉽잖아 이거 활 네 명이서 들고 활만 쏘면 개재밋겠다 예, 그 바람 벤투스 아, 플래그 아, 플래그 세우면 안 돼 맨날 이러고 죽잖아 플래그 세우지 말자 자 손에 땀나 뭐 벌써 5시 40분이에요? 뭐 뭐 했다고 써클 만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높이 있어 굉장히 애매한 곳에서 자네 아, 여기서 자면 어떡해 폭탄 때리기 좀 애매하잖아 아 어, 소형 나무통 폭탄 쓸 뻔 태형 폭탄이 없어 못 만들어 제길 어쩔 수 없군 꼬리부터 머리까지 이거밖에 여기 미안하다 우와, 쩔어 토네이도 무엇? 어, 장난 아닌데? 너무 많은데요, 토네이도? 터네이도 아! 아, 방금 꿀벌레 때린 거 실화냐, 이거 에임이 매우 잘못됐다 아, 피했잖아! 재기랄 하하 하하 재기랄 아, 플래그 아 플래그 세워서 죽었다 뭐 이래 세트가 공격력 업 공격력 업 방어력 업 공업, 방업 올라가자 하지만 나에겐 비약이 이 지렁이 비약 개꿀 플러스 어 어 뭐야 휴대식량 있고 가자 라이츠 아 아 높이 올라간 거 너무 뭔데 마비병?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 여기서 클리어합니다 바로 접격병으로 말이죠 네, 철권하고 쉬다 왔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아, 이거 죽으면 근데 좀 짜증날 거 같긴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곧 곧 초집중 모드다 스파 집중 모드다 루멘형 간다 뭐야 이거 봐봐 하하하 흐허허허허허허허 음, 오케이 갑분싸 아 와 날개 다 날아가는 거 뭐 제발... 어후 안보여 아 공기극기로 오졌다 안보여 막패 미쳤네 끝 오케이 좋지 난다 선광탈 각이다 안보여 안보여 안보이지만 맞춰 오케이 여기구나 뚝배기 어 미친 듀얼쇼크가 어 미친 듀얼쇼크가 어 어 미친 어 어 어 어 매트 충전기 어디서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시발 안돼 어 어 어 어 어 안 돼 불러 아 평신아 아 아 아 아 와 개 어이없다 진짜로 어 이건 다 이거는 못잡.. 못잡을게 아닌데 진짜 아아.. 돌겠다 야.. 아아..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아아.. 슬린거 어딨어.. 아아.. 안돼.. 아 이거 못깨면 진짜 방금 그 탓이다 밀어주기 감사요 희웨 어 크샤라아 힘내고 어차피 이제 내가 이길거니까 와.. 어이없다 해오.. 후하.. 스읍 이거 잡습니다 끼고있나? 안 끼고있구만 빨리 가자 맞아 생각해보니까 흐흫 아까 충전해야한다고 떴었는데 그거 개무시했다가 아, 제길 강조하기 있으면 좋을텐데 시작하지 죽어! 아, 뭐야! 아, 미친 아래로 써! 아, 미친 아래로 써! 뭐? 뭐? 아, 미친 아래로 써! 아, 미친 아래로 써! 어?! 잡았구요, 잡았구요! 잡았구요! 에헤! 좋아요! 안녕~~ 어...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나를 못 이기네 하하하 다 일투해버리길 어 크샬아 좋은 승부였다 꽤 즐거웠어요 음... 다음부턴 패드 충전해올께 어 크샬쉣 구경갑시다 아니요 키린 안잡았어요 후 어후 와따 힘들었다 자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내장주 1 어우어우 매각 매각이 아니구요 그 위치에 오븐이 오예 남순